인스타그램에서 약 50만, 유튜브에서 약 12만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여 일상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 최진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은 또 실버 버튼도 받았고 또 구독자 10만 이상을 보유한 또 어엿한 유튜버가 되었지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 채널이 갑자기 떡상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그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미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요? 아 네, 이 영상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렇게 반응 없는 적은 또 처음이네 네, 이게 전도사의 하루라는 브이로그인데요 이게 현재까지 조회수 159만 회를 달성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는데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이때 달렸던 댓글들이 참 인상 깊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었어요 아, 벌써 보이셨나요? 네, 이런 것들이요 재밌죠? 이 영상을 누리기 전까지 무기였던 저는 10분 뒤에 성경을 품에 안고 잠에 들게 됩니다 이런 조회광 몇 천 개씩 박혀있는 댓글이에요 막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갑니다 나 몰랐는데 교회 좋아했네 교회 가고 싶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어요 물론 이런 댓글들이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교회만 하면 오해하고 나쁜 말부터 나왔던 그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정말 교회의 이미지가 말이 아닌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와 세상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SNS 사역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성교회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요 저는 사실 한성교회랑 내적 친밀감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한성교회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성교회 유튜브 채널을 거의 저희 집 앞처럼 맨날 들락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왔는데 여기 계신 싱어분들 보는데 막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메시지까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많이 기다려졌고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참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특히 어제가 수능이었죠 혹시 이게 어제 수능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또 재수생 출신이어서 수험생활이 얼마나 고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다해서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2년 전에 저술한 책입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름 작가입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신앙 에세이인데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제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SNS 사역자로 인도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지난 SNS 사역을 하면서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책인데요 목회자 자녀분들이나 또 SNS 사역을 꿈꾸는 분들 혹은 청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집회를 다닐 때마다 한 권씩 드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 권만 드리자니까 또 어떻게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위에도 되게 많으시네요 반가워 친구야 손을 흔들어주네요 초등학생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 다 드리자니까 제가 집 보증금을 빼도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한 권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을 골라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 사인까지 해서 드릴 테니까 꼭 오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좋은 책입니다 다들 많이 구매하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꿈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꿈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선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나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에 이제는 꿈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꿈을 꾸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내가 이 나이를 먹고 여전히 꿈이라는 것을 논하기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치도 보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꿈을 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 그 가슴을 주근거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작년에만 약 1만 3천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에 25명 꼴로 자살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첫째 되는 원인은 우울증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들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그 우울감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에리 프로미스는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울한 사람은 슬픔의 감정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에서 그를 구원해주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뇌과학적으로요 우리 인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계속해서 시달리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요 감각하지 않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별거 아닌 일처럼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극도로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무던합니다 그냥 무뎌져 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감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쁨도 두려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감각하지 못한 채 삶이 점점점 마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리 프롬은요 그들이 유일하게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구원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도로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실제적으로 맞이하기 이전에 앞서 먼저 정서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도 그들의 심장이 뛰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마음이 설레지 않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이는 보란듯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멋지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또 어떤이는 찾아온 어려움에 낙망하여서 완전히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어쩌면 그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봤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러한 강자와 약자의 마인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나타난 그 돌이 그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히려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되는 디딤돌로 보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루하루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가슴 뛰며 설레는 나날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지금도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꿈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침내 다다르기를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능력 또한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성경 말씀과 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어 보며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다들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태어난 가문과 출신 학력과 지위, 명성까지 뭐 하나 뒤지지 않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울에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그가 가르쳐 주셨던 사랑의 이야기들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던 놀라운 희생까지도 아마 바울은 기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바울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또 수많은 팔로워들이 생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정 9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야말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분이라고 막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다들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누굴 만났을까요? 네 맞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처럼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밤의색 도상에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두 귀로 보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짜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에게 놀라운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변화예요?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에 나오는 변화입니다 바울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로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좋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문제들이 그의 삶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는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을 따르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응원하고 존경하고 따랐을까요? 계속해서 그를 응원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바울을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뒤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한 응원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들은 이제 그 바울을 핍박하고 그 바울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바울은 더 이상 우리의 리더가 아니라 우리를 배신한 배신자이고 우리의 종교를 벗어난 배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지금 이러한 선택은 그동안 스스로를 높여주었던 수많은 명성과 지위와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올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택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님을 극도로 핍박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었을까요? 아 일로 와요 얼른 같이 우리랑 예수를 믿어요 했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바울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이쪽 편에 있다가 저쪽 편으로 넘어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어느 곳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훗날 그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가난과 환란과 고난들을 맞이할 뿐 아니라 수차례나 감옥에 갇히며 살아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는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우리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그냥 좀 잠잠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잠잠하게 믿으시는 분들 꽤 있죠? 네 잠잠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됐어도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다가 정말 기회가 생겼을 때 어 야 지금 타이밍이다 그럴 때 복음 슬쩍 전하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조용히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즉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불행한 인생이 된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조금 더 불행해진 것 같다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그가 그가 이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누구보다 잘 사는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러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매주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도 하고 있고요 또 주중에는 신방도 하고 또 평일에는 제가 아직도 신대원생여가지고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평범한 전도사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전도사 브이로그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게 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도 인스타그램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팔로워가 그 당시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으로서 벌써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8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 했죠 제가 동안이다 보니까 그러면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하고 또 갑분싸 되면 어떠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살 때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꽤 오래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로서 제가 다양한 광고 촬영도 많이 했었고요 또 행사장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제가 3년 전에는요 웹드라마 주인공도 한 번 했어요 좀 달라 보이죠? 그랬을 정도로요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들으시면 느끼겠지만 조금 제가 생각해도 저는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플루언서이면서 사역자인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인플루언서분들을 보면요 다른 직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더니 제가 알겠더라고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두 직업군이 서로 시너지가 잘 발휘가 안 되는 직업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좀 많이 서로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를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플루언서 SNS에서 영향력 많은 인플루언서들 보면 아마도 뭐죠? 아마도 인플루언서를 떠올리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예쁘고 막 블링블링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전도사님들을 생각해볼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떤가요? 왜 웃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들의 모습과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닙니다 다들 꾸밀 줄 알아요 다들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성교회 와서 느꼈어요 한성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너무 멋있어 인플루언서들 같아요 또 아까 여기 사회보신 목사님 캡틴 아메리칸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역시 다르긴 다르다 한성교회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사역자 하면 떠오르는 원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조금 순수하고 청빈하고 절제되고 좀 젠틀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할 때 제가 전도사라는 것이 많은 올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신경 써야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하나 올릴 때에도 글을 하나 올릴 때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 높은 기준의 시선들을 생각하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또 하나 큰 제약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진행하는 광고들에도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안 받을까요? 술, 담배, 가상화폐 이런 광고들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접 홍보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광고라면 일체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받으면서 단가를 보잖아요 단가가 이런 광고 단가들이 다른 광고보다 한 4, 5배 높아요 보면서 아 주님 저 주님, 주님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페스티벌 같은데 초대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 청년들 페스티벌 가는 거 가고 싶고 좋아하시죠? 많은 초대가 오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페스티벌은 다 나쁘다 가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요 한 번 가볼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는 뛰놀아도 오늘 우리 찬양할 때처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뛰놀아야죠 아멘!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오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찬양하는 모습 올리고 좀 이런 것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올리면서 조금 본이 되는 모습들을 올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장들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다른 인플루언서들을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곳에는 광고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때는요 인플루언서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참 많은 리스크를 떠안는 선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로서는 제가 인플루언서인 것이 그 모든 리스크를 상쇄시킬 만큼의 큰 유익이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력한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SNS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전도사이지만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오해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까 19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보여드렸던 그 유튜브 있잖아요 전도사이 하루라는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도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동안 SNS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은 기억은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독교 유튜버 중에 욕 많이 먹은 건 내가 1등일 거다 라고 자랑할 정도로 정말 많은 비난들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영상을 올리고도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전도사가 뭐 이런 걸 하냐 전도사가 왜 세상 문화인 유튜브를 하냐 또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럴 시간에 말씀 더 읽고 기도나 더 해라 그러면서 또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예수 팔아서 돈 벌어 먹으니까 좋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런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 팔아서 돈 벌어 먹지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전도사라는 이색적인 직업적 특색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오히려 전도사로서의 정체성을 점점점 많이 드러내면서 또 계속해서 열심히 최근 몇 년간 SNS에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전까지 이어져 왔던 많은 광고들이 거의 다 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아서 결코 돈 벌어 먹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전도사라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런 대부분의 수익들이 끊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SNS를 통해 보금을 전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사실과 다르게 참 오해도 많이 받았고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요 언젠가 정말로 외로웠던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은 분들의 오해를 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참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다 이단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보인다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보인다 참 말로 담을 수 없는 비난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한 분쯤은 과거의 저를 이렇게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미워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보금을 전한 이후로요 세상에서도 이전과 같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움까지 받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같아서 참 속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교회와 세상의 다리 역할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소망했었는데 다리는커녕 교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속하지 못한 외딴 섬처럼 남아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서울로 울었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인플루언서 친구들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은 왜 굳이 그렇게 살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처럼 인플루언서로만 활동을 했다면 그 친구들처럼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을 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거고 더 잘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 있는 눈으로 보았을 때 저는 전도사가 된 이후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 이후로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도 못 벌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으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유익들을 포기하고 미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왜 굳이 인플루언서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지금처럼 전도사로서 SNS에 당당하게 나의 신앙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한 선택을 했던 이 사도바울이요 저보다 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나 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사도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얘들아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나 알고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은 행색이 이렇게 됐지만 나 로마 시민권자고 나 가문, 나 학력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지금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니까 나 무명한 사람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 나 사실 되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실제로 고난과 환란이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현재 바울의 삶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나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때로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처하며 그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랑한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단한 자신감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잘 듣고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알고 보니까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던 거야 제가 MBTI가 N이랑 S 중에 극 N이거든요 상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는 개척교회집 막내 아들이지만 알고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다면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드라마가 하나 나왔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네 이 드라마죠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지만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아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원래 드라마를 즐겨 보지는 않는데 제가 송중기를 좋아해요 잘생겨서 그래서 그가 나오면 그냥 한번 챙겨봅니다 아 근데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이 송중기인데 원래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히 오너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비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순종합니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너가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요 해외로 가서 심부름을 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오너가가 송중기를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해외에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과거로 휘리리릭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내 과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겼던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로 회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요 이 사람이 딱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의 여유였어요 삶을 대하는 여유 이전과 같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요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의 자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을 때와 다르게 재벌집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니까 자신감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가난한 집의 아들에서 부잣집의 아들로만 신분이 바뀌어도요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여유가 달라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 새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봉 13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밭에 감춘 보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러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요 여러분 어린이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거 아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판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완전한 가치의 전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완전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쌓아왔던 명성과 인기와 지혜를 다 버린 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완전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와 높은 지위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채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가 고백합니다 그에게 이전까지 유익이었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가장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 보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그의 삶의 완전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세상이 가둘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세상이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 진짜 불행하고 싶은데 하는 분 계세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좋은 성적을 받으려 하기도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기도 하고 취업을 잘 해보려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과를 통해 만족을 얻어보려 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해보려 하기도 하고 수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요 사실 얻기도 힘들 뿐더러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거예요 언제는 행복한 것 같다가도 언제는 또 불행하고 언제는 또 행복한 것 같았는데 또 언제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왜 인플러서로 살아가지 않았냐고요 그렇게만 살아갔다면 정말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더 편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냐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만큼 제게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 여전히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도 없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제 힘든 일들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서 뒤로 자빠지십니다 정말 지금 올해 제 인생이 정말 스펙타클해요 정말 특히 올해는요 죽을 만큼 괴로운 현실들의 하루를 살기가 버거운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오랫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루하루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전보다 돈도 좀 없고요 욕도 좀 많이 먹고 개인적으로 사랑도 실패하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막을 알면 여러분 이거 울어요 지금 웃는 게 아니라 참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명예와 돈보다 어떤 명예와 돈보다 그 어떤 좋은 일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것을 혼자서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가 경험하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어떻게든 전하면서 살아야겠더라고요 저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어떠신가요? 괜찮게 살고 있으십니까? 부럽네요 다들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인기도 좀 많으시고 인생에 뭐 막히는 거 하나 없이 술술 잘 풀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연하게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인생에는 더욱더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는요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찾아온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나 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시련으로부터 그것이 주는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이러한 상처들은 너무나도 더 크고 너무나도 아파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과 행복이라는 것이 도저히 거리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모든 문제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그 문제들 그 불행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모든 사망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조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빌리포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서요 사도바울에 평생도로 꾸었던 그 꿈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탱해 주었던 그 꿈이 등장해요 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지나간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의 표대가 다진 그 예수 그리스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바울의 평생의 꿈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도 오늘보다는 내일도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도바울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꾸어야 할 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 설레며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며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꿈이 예수 그리스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삶에 동참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태어나 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삶을 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삶을 살아보기 이전에는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 그 삶을 살아보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임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로를 표떼삼아 그 표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꿈꾸는 그래여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선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안 드리면 항상 까먹고 못 드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아직까지 고민이 되는데요 너무 잘 들여서 특별히 여기 앞에 교복을 입고 친구에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드릴게요 네, 와서 받으시고 제가 이따 끝나고 남아있을 테니까 오셔서 사인해드릴게요 일단 사진도 찍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원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표떼를 향하여 라는 곡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세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바울이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감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이미 부어들이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떤 누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앞에서 이렇게 당차고 힘차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뿐이야 저는 그 사도바울의 얼굴에서 도저히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뻐 보이고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것이 언젠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실 때 정말 마음 다해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